안녕하세요 B급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유용한 쇼핑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물건 기왕이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시죠? 요즘에 저도 캠핑용품, 시계줄, 전자제품, 액세서리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말 싸게 사는 법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써먹어도 정말로 쇼핑 잘하는 분이 될 거에요 첫 번째 팁, 같은 물건인데 더 싸게 파는 셀러 찾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신발, 신발이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이 똑같은 신발을 더 싸게 파는 셀러를 찾는 방법 보통 여기서 연관 상품에 더 저렴한 셀러를 찾기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사지 마시고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팁, 잘 안 쓰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휴대폰에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까세요 이거는 PC에서 안되고 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 휴대폰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실행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PC에는 없고 휴대폰 앱에만 있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검색창 옆에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상품 사진을 찍어서 이게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여기서 가격 순으로 하면 11,000원짜리가 나오죠 이렇게 찾아줘요 그러니까 쇼핑몰 사진만 이렇게 찍으면 된다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꽤 괜찮은 물건을 보더라도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죠 쿠팡 같은데 국내 모든 쇼핑몰 다 됩니다 쿠팡에서 나일론 백팩을 하나 사야겠어 이게 1등 제품이네요 가장 많이 팔린다는 나일론 백팩 지금 2만 9,900원 이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네 똑같은 가방 똑같은 가방 지금 12,500원에 나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똑같은 가방입니다 이거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PC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에서도 지금 제가 쿠팡에 들어갔거든요 쿠팡에서 여행배낭을 하나 사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에 팔고... 3만 4천... 이거 왠지 중국에 있을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 그러면 이거를 화면 캡쳐를 하세요 이렇게 화면 캡쳐를 해서 알리에 가서 그 캡쳐한 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온 거 있죠 선택을 하면은 얘가... 어... 들고 있는 아저씨 얼굴까지 다 찾아줬네 2만 4천원, 2만 5천원 정도로 나오죠 지금... 지금 쿠팡에서는 3만 4천원인데 똑같은 가방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서도 쓸 수 있어요 쿠팡이든 뭐 네이버 쇼핑이든 어... 괜찮은 물건을 봤어 근데 이거 더 싸게 파는 거 똑같은 거 이거 알리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국내 셀러들이 알리에서 띄어다가 파는 셀러들이 많거든요 딱 봐서 아 이거 중국산 제품 같은데 웬만하면 알리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알리 앱에서 검색창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 요거 누르는 거 이거 엄청나게 유용하니까 이거 꼭 써먹으세요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더 싸게 살 수 있는 팁 있어요 바로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카트에 넣으세요 본인 카트에 넣으시고 혹은 찜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트에 넣어 놓으시면 두고 가면 이렇게 공돈대첩에 이렇게 내가 관심을 보였던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었던 제품들이 이렇게 막 떠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많으실 거예요 알리에서 일단 샀는데 아 사고 났더니 공돈대첩이나 특히 천원마트 이런 데서 더 싼 게 떴어 아 그걸로 살 걸 바로 사버리면 사는 순간에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팁이 이겁니다 바로 사지 마시고 장바구니에 넣고 조금 이따가 다시 보시거나 혹은 다음날 보시면 공돈대첩이나 특히 이런 천원마트에 천원마트가 사실 대박이죠 천원마트에 진짜 싸게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이 딱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원마트나 공돈대첩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뜨게 하는 방법 장바구니에 넣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내가 관심을 가졌던 물건에 대한 큐리에이션은 귀신같이 진짜 잘 하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최저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지 마시고 너무 급하지 않다면 장바구니에 넣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공돈대첩이나 천원마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 팁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천원마트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공돈대첩은 제법 보이는데 천원마트는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천원마트를 즐겨찾기를 해 놓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더보기에다가 천원마트 URL을 드릴 테니까 북마크를 해 놓으세요 또 하나 추가 팁 이런 상품평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남긴 상품평 말고 한국인들이 남긴 상품평이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상품평을 보는 방법 앱에서는 쉽습니다 앱에서는 이렇게 리뷰에 태극키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극키를 누르면 한국인들이 남긴 리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PC에서는 태극키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리뷰 태그 중에 지역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검토 동일한 국가에서 남긴 리뷰라는 거예요 지역 검토가 동일한 한국인들이 남긴 리뷰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는 리뷰만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림 검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추가 팁이에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한 팁은 조금 더 있습니다 코인 할인을 받는 방법 또 어디를 경유하면서 추가 할인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팁이 더 핵심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두 개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쇼핑 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짜증이 나는 소식이 있었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 이르면 다음 달 6월부터 정부가 나서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는 전자제품이나 완구 생활용품들 이런 거 사는 거 안전을 이유로 많이 제약을 건다고 해요 직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짜증나는 소식인데 아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 맞나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조금 더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돈 되는 팁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채널 되겠습니다